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초동의 피아니스트 송영민입니다. 첼리스트의 이호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난 그 기간 동안 서초동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중 가장 큰 축제였던 교양학 축제가 예술의 문장에서 성악리에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양학 축제 기간 동안 정말 이번에 20개 공연들이 올려지고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그런 축제였는데요. 특히 이제 교양학 축제 연주 직전에 이 프리토크라고 해서 그날 연주될 곡과 또 연주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런 해설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프리토크는 작년부터 생긴 시스템입니다. 프리토크는 그날 연주와는 별 큰 관계는 없는 다른 연주자가 보통 하는데 우리 호찬 씨는 프리토크까지 하고 본 연주까지 다 한 경우예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프리토크를 맡게 된 첼리스트 이호찬입니다. 네, 아직 연주가 시작되기 20분 전인데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양학 축제가 막을 내렸고요. 교양학 축제가 막을 내릴 즈음에서 또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좌석관 거리 두기도 없어지고 또 이제 수많은 내안 공연들이 있었죠. 그렇죠. 4월에만 해도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로 칸트로프, 또는 피아니스트 카티아 군야시 티빌리, 또 바이올리스트 하델리 등이 내 안에서 너무나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알렉산드로 칸트로프의 연주를 갔었습니다. 네, 오로 갔었는데 내가 치는 피아노가 부끄러울 정도로 연주가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음악은 깊고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구나. 특히 이제 연주의 마지막 곡으로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를 쳤는데 내가 아직 악보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공연이었고 참 뜻깊은 그런 연주였어요. 이미 좋은 연주도 많았지만 이제 앞으로 좋은 연주도 많이 있습니다. 5월에는 특히 이제 세계적 거장인 리샤 마이스키, 그 다음에 유자왕도 온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 안 공연이 사실 자가 격리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예전처럼 또 내 안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전설적인 거장 폴리니께서 또 오시는데 가격도 정말 전설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마오리치오 폴리니의 첫 내 안 공연입니다. 첫 그 거장이고 이미 80살이 넘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내 안 공연 아티스트들이 하게 되면 이런 일정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예를 들면 연이틀 달아서 하는데 이번 폴리니 공연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고 한 5일 정도 지난 뒤에 또 두 번째 연주를 예술연당 콘서트홀에서 두 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를 폴리니가 한 곡에 머무는 셈인 거죠. 폴리니의 연주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라두르프가 타개를 하셨거든요. 그런 전설적인 거장의 연주를 볼 수 있다는 건 참 너무 뜻깊은 일인데 오픈함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오리치오 폴리니의 내 안 공연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또 다음 우리 서초동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그간 4월에 이제 제가 시리즈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MC 찬에게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음악감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계획서부터 이제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 섭외 또 그 뒷일까지도 다 케어를 하려면 정말 오히려 공부해야 되고 음악감독이 정말 그냥 음악감독이랑 감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좀 더 무거운 의미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이 찾아주십시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 어깨가 좀 내려갔는데. 이렇게 우리 MC 찬이 또 책가곡에서 음악감독 데뷔를 했고 또 이제 제가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째 음악감독으로 있는 저희 최인화책방 콘서트가 또 지난 4월 1일 13번째 시즌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두 번째 공연이 멋쟁이 두 첼리스트 투첼로밤인데 이호찬 박건우 추가 좌석까지 다 이제 오픈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사실은 이번에 연주하면서 다른 의미로 저는 임했어요. 어떤 의미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이나마 형의 입장을 이해해보니까 알아서 잘해야겠다. 이제서야? 신경 안 쓰이게 잘해야겠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무대는 조금. 저희 그렇게 책방 콘서트도 이제 성악률에 잘 오픈을 했습니다. 또 우리 또 다른 소식 뭐 있나?